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기초모델 기초모델을 보시게 되면 오늘 김정우 박사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렇게 대중들하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AI 기초모델 이게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AI 혁명이 가져올 수 있는 시대 변화에 잘 이렇게 올라타지 못하면 그러면 사회가 많이 낙후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이게 다른 종류의 정기기관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 중국은 풍부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양대축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종류의 시대 변화가 펼쳐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이게 AI 기초모델이 미국이 109개를 갖고 있고 중국이 20개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실질적으로 1개 갖고 있는 거죠. 네이버에 그런 하이클로바라는 그런 모델이 있으니까 AI 독립이 위태롭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참 잘 썼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그런 분야에는 기초가 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 분야에는 수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초고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기초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이 기초인데 이런 용어를 지금 많이 사용하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잘 정리해 놓은 기초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의 3단계 모델 대학생 수준의 사전학습을 거치고 자체 개발 혹은 공개용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분야별로 특화해 가지고 좀 축소 조정하는 것이 법률, 의학,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쪽으로 분야별로 개발하는 것을 파인튠데 모델 전문 모델이라 부르고 이 용어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한참 또 등장하는 것이 삼성의 갤럭시의 번역 여러분들 모델을 탑재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보고 경량화 모델이라 보지 않습니까 이 기초 모델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llm 라지 랭기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그리고 그것을 경량화하는 sms lm 스몰 랭기지 모델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근본에 대한 기초 모델에 대한 그런 투자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김정호 교수께서 지적하셨네요. 이게 이제 미국이 109개를 갖고 있고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109개 갖고 있는 겁니다. 회사들이 109개를 예를 들면 무슨 엔슬로픽사의 클로우드 모델, 메타 이름들 페이스북의 라마 모델, 오픈 ai의 채치 pt 모델 이런 것들이 다 합쳐 가지고 109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인공지능의 기초 모델이란 것은 다양한 생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픈 ai의 채치 pt 같은 것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고 다른 용어로 파운데이션 모델, 기초 모델이라 불리고 또 여러분 그중에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라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그대의 어느 모델, 추론 능력도 갖고 있고 계산 능력도 갖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갖고 있고 계획하는 능력도 갖고 있는 이 모델인 거죠.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이름들 회사 차원에서 투입하기가 힘든데 네이브 같은 경우는 이걸 자체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카카오도 개발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 지금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모델을 보시게 되면 대학 졸업생 수준으로 사전 교육을 받은 기초 모델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분야별로 학습시키는 과정을 파인 튜닝 트레이닝 미세 조정 학습이라고 하고 이 결과를 거친 것이 신약 개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인공지능, 그 다음에 진단 상담을 담당하는 또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변호사 이런 것이 분야별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이제 충족되고도 하면 마지막에 가장 경량화된 스몰 랭기지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초 모델을 확보하면 마지막 단계는 초경량화 모델 그냥 우리 표현으로는 SLM 스몰 랭기지 모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나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 모델 인공지능을 그 가운데 일부만 떼 가지고 초경량화하지 않으면 바로 사용할 수 없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갤럭시에서 그런 번역을 지원하는 AI를 탑재한 경우를 들 수 있는 거죠. 경량화 얻어 모델은 SLM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그냥 통상 SLM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두 다 파운데이션에 대한 기초 모델 없이는 불가능한데 기초 모델이 없으면 사용료를 지불하고 써야 되고 사업 주도권이 없고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김종호 박사의 이야기는 돈이 좀 들더라도 자체 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은 자체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LG에 자체 모델 개발이 있는데 엑스톤인가라는 것이 있고 삼성도 제가 이름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아마 등록은 공인된 국제적으로 공인될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다행스러운 건 한국은 그래도 LG라는 삼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하이클로바라는 그런 자체 모델을 개발하면 삼성도 개발하지 않겠냐 개발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뭐 이런 다른 그런 생활 과정 같은 건 많이 팔기 때문에 자체 인공지능 기존 모델이 없으면 모두 구매하거나 허락을 받았어야 되고 PC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스마트홈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를 써야 했던 상황이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시장이 경쟁하는 삼성전자 LG, SK, KT 현대자동차도 자체 기초 모델을 확보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영자들의 판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냥 이것을 나만 키스 빌려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제 자체 기초 모델을 개발할 건지는 미래를 보는 안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거죠. 김종호 박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보는 건데 저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외부에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위험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LLM 거대 언어모델, SLM 소형 언어모델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크기, 성능, 학습 데이터, 학습 비용, 실행 속도 필요한 자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